저는 저가 전기차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아 오히려요? 저가 전기차가 많이 나와야 팔릴 거 아니에요. 저가 전기차가 이제 안 나오고 있었죠. 당시 상반기에는 올해. 근데 이제 스케줄들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 테슬라도 모델2, 싼 모델이죠. 이게 나온다고 했었고 많은 기업들이 저가 전기차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당장 안 나온 게 문제지만 배터리는 결국엔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되는 산업이니까 저가 전기차가 줄줄이 준비하고 있다면 이건 시간 문제 아니겠나. 그래서 좀 힘들어도 상반기에 배터리 회사들 어느 정도 이렇게 안 좋을 때 투자해놓으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확실히 대장인 건 같아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는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작년에는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왜 부정적이었냐면 작년 상반기도 하참 좋았잖아요. 좋기 전에도 저는 좀 사실 보수적으로 봤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 엄청 올랐죠. 사실은 올랐는데 그때도 왜 보수적으로 봤냐면 이렇게 지표나 이런 것들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지표가 안 좋았고 중국 기업들의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별로 안 좋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당시에 어쨌든 그런 지표를 무시하고 그냥 완전히 날라가 버렸죠.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고 그때 뭐 여러 수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정말 엄청난 상승도 폭락을 해버렸죠. 근데 이제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후로 이제 계속 어팡이 꺾이니까 뭐 좋게 보기는 어려웠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저는 이제 주가도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인데 뭐가 좋아질까 이런 시그널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 2차 전진은 올해 상반기만 봐도 전기차도 안 팔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최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더 나쁘게 볼 이유가 있나? 지금 상황에서. 악재는 다 반영됐다. 이미 다 나왔고 근데 사실 주가라는 건 바닥이 어딘지 우리가 모르니까 더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는데 LG N솔도 30만 원 막 초반대까지 빠졌잖아요. 당시에도. 그러다 40만 원 넘은 것처럼 바닥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그때 저는 배터리 기업들의 어팡은 안 좋습니다. 아직은. 주가는 그렇게 볼 필요 없는 것 같다. 왜냐면 미리 다 선반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기차를 안 탈 게 아니지 않냐. 결국엔 우린 전기차를 다 바꿀 텐데 이건 결국 극복할 문제다. 그리고 결국 금리 인하 들어갈 거고 또 저는 저가 전기차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아 오히려? 네. 저가 전기차가 많이 나와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저가 전기차가 이제 안 나오고 있었죠. 당시 상반기에는 올해. 근데 이제 스케줄들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테슬라도 모델2 싼 모델이죠. 이게 나온다고 했었고 많은 기업들이 저가 전기차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당장 안 나온 게 문제지만 근데 이런 거 보면 굳이 배터리는 결국엔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되는 산업이니까 저가 전기차가 줄줄이 준비하고 있다면 이건 시간 문제 아니겠나. 그래서 좀 힘들어도 상반기에 배터리 회사들 어느 정도 이렇게 안 좋을 때 투자를 해놓으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LG엔솔이 대장인 건 같아요. LG엔솔이 제일 많이 올랐죠. 배터리 회사 중에 확 그냥 30만 원 초반에 40만 원 넘게 올라버렸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주가라는 건 항상 이제 실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결국 최악일 때 앞으로 좋아지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주가는 못 가요. 앞으로는 반드시 뭐가 좋아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는 결국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를 나쁘게 안 받던 거고 다만 이제 옥석을 가릴 건 뭐냐면 작년 사이클에서 제일 좋았던 섹터가 어디 양극재잖아요. 너무 많이 갔죠. 양극재 회사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BM이나 에코프로나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하염없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때 상대적으로 배터리 셀 업체들은 그렇게 많이 또 못 올랐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그러면은 만약에 섹터가 돌아선다면 뭐가 좋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셀 업체들이 좀 괜찮게 보였고 거기다가 또 작년에 못 올랐던 소재 업체 중에서 앞으로 배터리 회사들이 뭘 많이 쓸까. 이걸 이제 고민해보면 거기서 제일 핵심은 실리콘 응극재였던 것 같아요. 실리콘 응극재. 응극재인데 흑연이잖아요. 거기 실리콘을 조금만 넣으면 성능이 좋아져요. 수명도 길어지고 충전 속도가 빨라져요. 충전 속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기차 사는 분들 충전하다가 정말 힘드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걸 빨리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런 걸 도와주는 게 바로 실리콘 응극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실리콘 응극재에 더 좀 관심을 가졌던 게 기아의 EV3에 저가 전기차인데 원래 그거 들어가면 좀 비싸지거든요. 차값이. 근데 저가 전기차의 조금 일부지만 실리콘 응극재를 탑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저가 전기차까지 이거 탑재한다는 얘기는 실리콘 응극재가 이제 앞으로는 대중화되겠구나. 근데 그걸 만드는 업체가 전 세계에 몇 개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표 기업이 하나 있고요. 그 기업이 사실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사실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그 기업뿐만 아니라 SK그룹도 그거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한솔케미칼 뭐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상용하는 업체는 그 회사니까 근데 이제 실리콘 응극재는 반드시 이제 앞으로 전 들어갈 거라고 대중화 될 걸로 보고 있고 뭐 그리고 지금 배터리 쪽에서도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거 또 요새 각형 배터리가 인기가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공부해보면 작년간 또 분위기가 또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핵심은 배터리가 다 갈 수는 없어요. 옥석 가리길 잘 하세요. 뭘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배터리 주가는 이제 바닥은 이미 다 찍은 상태고 이제 또 너무 하락이나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안에서 이제 엣지를 찾아야 되니까 앞으로 2차 전기가 살아날 때 누가 대장주가 될 거냐.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지금 계속 공부를 할 지금 시기인 거죠. 과거는 양극재였는데 작년에는 양극재였죠. 누가 봐도 압도적이었죠. 근데 그렇게 대시세가 나고 났기 때문에 다시 그 고점 회복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고요.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말했던 포인트를 잘 정리 한번 해보시면 아마 2차 전지주 바라볼 때 좋은 공부가 될 것 같고요. 오랫동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더 들어갈까 아니면은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은 또 2차 전지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투자 조언 좀 좀 투자적 상승하려면 전기차가 많이 팔린 데이터가 확실히 나와줘야 돼요. 아직은 아니고 저가 전기차 나오면 많이 팔리겠다라고 우리 예상을 하는 거지 그게 아직은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지금 대중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은 뭐냐면 오를 때 절대 쫓아가시면 안 돼요. 아 오를 때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면 굉장히 또 당한다. 당한다. 올해 상반기도 2차 전지가 끝없이 한 번 빠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들이 앞으로도 좀 한두 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한 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 2차 전지 좀 모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급락하는 날만 투자를 해야죠. 분할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을 내가 보고 있었는데 나 이 기업 한 번 해보겠다. 그럼 하루에 3% 빠진 날이 있을 수 있어요. 3% 쉽게 빠져요. 오르기도 쉽지만 2차 전지 변동성들이 봐가지고 어떤 날 5% 빠진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또 갑자기 한 6, 7% 올라요. 또 반대로 그런 날은 조심하시라는 얘기고 3% 5% 빠진 날 있으면 그걸 겁먹지 마시고 담는 거죠. 계속 천천히 담아가시고 내년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은 왜 좋게 보냐면 테슬라 모델2가 나와요. 저가 전기차 그리고 로봇 택시 공개됐죠. 테슬라 거기 그게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인데 아마 26년에 양산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3만 달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더 깜짝 놀랐어요. 가격 보고 그럼 진짜 일론 모스크가 여기에 목숨 건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거 뭐죠? 다 전기차잖아요. 거기에 또 배터리 들어가야 되고 내년에 유럽에서는 자동차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규제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내년에 이제 올해보다 내년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안 줄이면 그 아니 그 자동차에서는 벌금 내야 되니까 그럼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유럽의 많은 회사들 현대차 포함해서 전기차를 지금보다 더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죠? 유럽 규제 문제 때문에 저가 전기차를 그냥 강제로 팔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좋은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그거 생각해가지고 배터리가 이제 뉴스 보시다가 급나겠네? 그럼 사는 거죠. 급등한 날은 그냥 관심 갖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보유한 분들은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배터리 주들 중에서 옥석가리긴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걸로 할까 하는 고민을 해보시되 다만 지금 물려계신 분들 아무 액션하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내년이 올해보다는 더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년에 확실히 지금보다 훨씬 좋을 때 그때 한번 이제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지금 뭐 며칠 오르고 며칠 빠진다고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그냥 인내를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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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